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레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꽤나 스테이블 파밍 이라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선호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장이 조금 내려 앉아서 그런지 뭔가 멀린도 좀 나락을 가고 여러가지 코인들이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한 게 무엇이냐 확실한 건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스테이블로 채굴하는 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펀드레이징 크게 받았습니다 16밀리언 받았어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펀드라운딩 부분은 10밀리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들어갔기에 이건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자금 조달 정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지금 티어 1이 들어가 있구요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무슨 프로젝트냐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또 잠깐 드리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에 대해서는 일단 vc 가 어떤 티어 몇이 붙었는지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레알앱스는 보시면은 거래에 최적화된 모듈형 레이어 2 솔루션을 의미하구요 혁신적인 디자인은 디파이 거래자와 유동성 공급자를 위한 최고의 유동성 자본 효율성 및 성능을 촉진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묻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레알앱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홈페이지 여기 링크로 입장하시구요 여기 링크로 입장하시구요 그 다음에 either usdc 그 다음에 아비 오피 매틱 usde 이걸로 입금 가능한데 usdc 로 하는 걸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기다 지금 박을 때 1000달러 정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1000달러 넣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 파밍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입을 했습니다 5월에 출금 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구요 동네 대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